성장해 드릴게요 위에 거울 있죠 본인은 위에 거울을 많이 보세요 밑에 거울은 안 보이니까 일단 이쪽으로 될 거야 그러면 한 50cm에서 1m 정도 대충 이렇게 붙이면서 아까 여기까지는 잘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아까 좀 많이 나갔는데 많이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우리 주차카를 지나죠 운전자 어깨가 자 그럼 이 정도에서 이제 꺾어요 이 정도에서 끝까지 자 근데 자 봐봐라 이 옆에 공간이 넓죠 옆에 공간이 넓으면 그냥 대충 주차 중간에서 꺾어도 돼요 주차자리 중간에서 자 근데 공간이 좀 좁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더 나가서 꺾어야 돼요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꺾어서 나가 만약 내가 여기서 꺾어볼까 이렇게 꺾으면 차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공간이 벌써 뭐가 걸려 그죠 그러면 내 꽁무니가 저쪽으로 향하려면 이제 여기서 꺾으면 중간쯤에서 꺾으면 많이 나가야 돼요 우리 꽁무니가 이쪽으로 향하려면 근데 이 공간이 조금씩 좁아 좁으면 좁을수록 더 나가 어깨 지나서 차 중간까지 자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공간이 좁아 진짜 좁아 그러면 아예 그냥 두 칼을 나가야 돼요 이 주차칸 두 칸 앞으로 좁을수록 많이 어 많이 자 그리고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아요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제가 여기 들어갈 거죠 그럼 제가 중간에서 서볼게 어깨를 중간에 맞췄죠 그리고 핸들은 끝까지 꺾어요 그럼 저 위에 거울 봐봐 우리 차 옆부분이 보이죠 걔가 그 옆에 차 바퀴 정도까지 가면 돼요 옆에 차 바퀴 자 핑크 바퀴 핑크 바퀴 이렇게 어 이 정도까지 오면 돼 그럼 이제 우리 꽁무니가 그쪽을 향해서 여기서 후진 넣고 끝까지 꺾어서 들어가면 거의 100% 들어갈 거예요 왼쪽도 봐봐 이제 왼쪽 거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대박이지 않아? 그리고 원위치하고 그냥 붕 밟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세우면 되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주차칸 중간에서 꺾어서 앞으로 나가면서 저 바퀴 핑크 바퀴 맞췄죠 이게 이제 10초 주차라는 게 있어요 그 영상에 나중에 보세요 10초 주차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워요 잘 들어가고 중간에서 어 그러니까 공간이 넓은 데서 10초 주차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 자 공간이 내가 넓지가 않아 그러면 한 바퀴 주차를 사용해요 한 바퀴 주차는 뭐냐면 자 우리 주차칸을 지나가요 네 지나갔죠 그 다음에 핸들을 꺾어요 한 바퀴만 이 공간이 좁아서 그래 더 이상 나갈게 한 바퀴만 꺾고 나가면서 똑같이 바퀴 정도를 맞추는 거야 이렇게 바퀴 겹쳐 보이게 그 다음에 후진 넣고 이제 끝까지 꺾어서 방법은 똑같아 어 이렇게 했는데 어 얘가 달 것 같네 그럼 이제 여기서 수정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저 그거 알아요 알죠 그래 가까운 쪽이에요 얘가 핑크가 먼 쪽이고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뒤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저 바퀴 보이죠 바퀴가 얘 채를 지나가면 이제 얘는 안 따요 어 근데 실제 거울은 저게 안 보여 어 그래서 저 바퀴 보즈미로 보면 되게 좋고 이제 꺾어서 가면 이제 얘는 점점 안 달 거예요 그럼 저 반대편 보고 안다 그럼 이제 들어가면 돼 그래서 똑바로 세워놓고 원위치하고 뒤로 들어가면 끝 자 그러니까 폭이 좁으니까 한 바퀴만 돌리고 나갔는데 대신 앞으로 좀 더 나가서 이 차 있는데 가서 어깨 맞추고 똑같이 맞춘 거예요 이해가죠 앞으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좁은 길에서는 옆으로 꺾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더 나가서 약간 사선으로 꺾어야 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알고 있고 만약에 진짜 좁아 여기 앞에 차 한 대뿐이 못 지나가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나갈 꺾어 나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 지나가 그럼 여기 지나고 한 대 대충 두 대쯤을 지나가요 그리고 후진 넣고 자 이제 저기를 보고 어? 자 끝까지 꺾어요 자 저 지금 은색차가 기준이란 말이야 좁아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 원위치 이런 무조건 좁아져 자 그럼 이제 뒤로 쭉 들어가는 거야 좁아 좁아지게 해 놓고 그럼 뒷바퀴가 저 차 앞부분까지 왔다 싶을 때 네 자 이때 다시 한번 꺾는 거야 그 위에 꺼를 봐봐 이제 안다죠 어 이제 얘는 안다 근데 쟤한테 갈 거야 잠깐만 핑크한테 네 그래서 후방카메라 꼭 봐야 돼요 아 자 핑크한테 가죠 자 그럼 될 것 같죠 여기서 수정 먼 쪽은 앞으로 한번 수정하고 그럼 저 바퀴가 선인데 쯤 오면 딱 좋아요 그리고 후진 넣고 다시 꺾어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안다고 저기 안다고 스톱 원위치하고 뒤로 들어가면 되고 자 이때 이제 너무 한쪽으로 붙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핑크 쪽으로 많이 붙었죠 저쪽이 넓고 그러면 이제 간지포 갈아요 아 간지포는 또 몰라 자 멋지게 하는 거야 가운데 딱 잡아 어 한 손으로 딱 잡고 자 여기서 나가면서 수정하지 말고 일단 나가 앞으로 어 뒤에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후진 넣고 넓은 쪽이 이쪽이죠 그럼 넓은 쪽으로 반 바퀴만 꺾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여기서 더 이상 안 돌아간다고 간절이 자 꺾고 뒤로 붙여 그럼 이쪽으로 붙을 거야 그럼 이쪽 붙고 이쪽은 벌어져요 자 그럼 뒤에는 붙었는데 앞에가 안 붙었죠 자 여기서 얘가 반대로 반 그러니까 반 바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반 하고 이제 똑바로 되면 스톱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원위치가 와야 돼 다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렸다가 막 이렇게 돌렸다가 그럼 내가 이제 나중에 핸들이 어디로 돌아왔는지 몰라 그럼 만약 여기가 더 가까웠으면 가까웠으면 이쪽으로 먼저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이쪽이 가까워 그럼 그대로 나가 자 쭉 나가요 자 후진 넣고 자 이쪽이 넓을 거 아니야 이쪽이 가까우니까 그럼 이쪽으로 먼저 꺾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를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럼 이쪽으로 붙고 자 이쪽에 붙었어 그 다음에 반대로 돌려서 앞을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11자가 되면 원위치하고 나머지를 후방 보고 뒤로 가서 수면 끝나는 거고 만약 여기서 일로 붙이고 싶다 그럼 똑같이 그대로 나갈 때는 핸들을 조정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나갈 때는 내가 이걸 보면서 할 수가 없어요 옆에가 안 보여요 사이드 미러로 그러면 그냥 감으로 하는 거야 감으로 그러니까 아예 어차피 들어올 때 또 하느니 그냥 나갔다가 들어가면서 거울을 보고 자 이쪽이 넓죠 꺾고 붙이고 반대로 돌리고 11자 원위치 마지막에 뒤에 보고 들어가면 끝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해 볼게요 이거를 내려주죠 오세요 그럼 여기서 나갈 때는 이제 주변 차 없으면 이제 보고 나가야죠 나가면서 어깨가 지나면 나가야 돼 좁으니까 이쪽으로 나갈 거면 얘 어깨를 지나서 핸들을 돌려야 되고 일로 나갈 거면 얘 어깨쯤 왔을 때 핸들을 돌리고 자 일로 나가 볼게요 브레이크로만 내리막길이니까 자 좌우 차였나 보고 없으면 자 어깨쯤 오면 핸들을 많이 꺾어서 그렇지 그래서 옆에 단나무 보고 앞에 단나무 보고 내가 이쪽으로 이제 주차를 할 거야 서 자 그리고 여기서도 공도죠? 네 여기서도 비상전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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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를 켜주고 하는 게 좋아요 네 자 해보세요 일단 넓다 가정하고 중간쯤 그래 이제 저기 보고 바퀴쯤 바퀴 바퀴 아 됐어 이 정도 와도 돼 이제 후신 넣고 이제 끝까지 꺾고 자 가면서 이제 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가까운 쪽 가까운 쪽 먼저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쟤도 보고 그렇지 일단 똑바로 되면 쓰세요 이때 이제 수정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똑바로 됐어 그럼 이제 원위치 자 여기서 봐봐 오른쪽에 많이 붙었죠? 네 자 그러면 앞에 좀 나왔네 그럼 왼쪽으로 반 됐어 반만 됐어 이제 뒤로 가세요 지금 공간이 넓으니까 됐어 스톱 자 뒤에 붙었죠 반대로 반 됐어 됐어 그리고 앞에 붙이고 11자 됐어 원위치 오케이 이제 나머지 후방 보고 후방 보고 더 저 빨간 게 저 선 여기 카메라 앞이 보도블록이거든요 됐어 스톱 그리고 이때 뒤에 뭐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서 뭐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사이드미러를 대충 맞추면 돼요 대부분 차들은 비슷하니까 우리가 너무 튀어나오지만 안 하면 되니까 너무 바싹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 대충 사이드미러 맞으면 알겠어요? 네 다 알려줬는데 그러면 왼쪽으로 한번 되는 걸 해보자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아 오른쪽만 알려주고 왜 왼쪽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왼쪽도 똑같애 이렇게 오면서 이제 이렇게 나갔다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왼쪽으로 나가보세요 오케이 더 스톱 자 여기 넣는 거야 자 해보자 똑같애 가다가 어 중간쯤 꺾어도 되고 어깨쯤 꺾어도 되고 어깨쯤 꺾어도 되고 자 더 일단 주착한 지나면서 그렇지 이제 그쪽 거울로 뒷박 저 바퀴쯤 됐어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고 이제 끝까지 꺾어서 가는 쪽이 저쪽이에요 그래 그쪽이에요 그럼 핑크가 가까운 차예요 네 갑니다 일단 가까운 저쪽을 저쪽을 먼저 봐야지 가까워진다 스톱 이때 더 가면 안 돼요 네 그럼 원위치 가 뒤 뒤로 빼는 거 됐어 원위치하고 뒤로 저 핑크 옆으로 일제로 가면 안 닿으니까 쭉 들어가세요 선 안쪽까지 됐어 이제 다시 꺾어서 들어가면 돼요 어디로 가게 아까 꺾었던 데가 어디야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들어가는 쪽으로 계속 꺾어야 돼요 아 자 안 닿죠 안 닿죠 그럼 일단 똑바로 되면 쓰세요 똑바로 됐어 원위치 지금 이제 들어왔네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후방 보고 됐어 끝 아 이게 다야 이게 어 다른 거 한 번 더 해보면 딴 데서 딴 데서 좋아 저희 검정차랑 저 CCTV 작동 중 기둥 그 사이에 혼자 그냥 해보세요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고 저 아무 얘기 안 할게요 네 아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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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위치 원위치 이제 이러다 사이드미러 치우고 간다 사이드미러가 그 기둥을 치우고 가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아까 좁아졌잖아 좁아졌을 때 약간 사선이었을 때 원위치하고 뒤로 조금 빼서 수정을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왼쪽이 너무 좁았거든요 근데 좁은데도 수정을 안하고 거의 다 와서 똑바로 해놓고 그냥 뒤로 와 버린거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붙어버린거에요 그러면 좋아 폭수정을 해보세요 오른쪽이 넓죠? 폭수정 간지폭수정 자 일단은 그냥 쭉 나가야되요 쭉 나가 많이 나가면 좋아 됐어 반밖에 반만 대키야 그럼 이제 이쪽을 보고 양쪽을 같이 보세요 양쪽을 같이 뒤에 뒤가 좀 붙었죠 네 반대로 반대로 그리고 이제 11자가 되네요 그래서 밑에 거울은 잘 안 보일거에요 바닥이 네 위의 거울로 보고 11자가 되면 딱 서보세요 똑바로 되면 됐다 됐어 이제 마지막엔 후방 이제 11자가 됐으니까 옆에는 안달거란 말이야 네 그럼 이제 뒤에 후방 보고 천천히 이제 그 스토퍼에 걸리게 뒷바퀴 보이면 더 좋아요 뒷바퀴가 스토퍼가 보이거든 됐다 그럼 끝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되게 잘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가서 들어오는데 수정만 잘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 수정을 빨리 내가 해서 빨리 수정을 할 수 있게 자 그럼 이번에 왼쪽에 됐으니까 나가서 오른쪽으로 한번 다시 대어보세요 일단 오른쪽으로 나가세요 여기 들어갈 거에요 여기 자 해보세요 자 똑같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네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스톱 자 시작했으면 그냥 무조건 해야 돼 하세요 뒤로 가 다시 뒤로 가 어 어 됐어 스톱 자 이게 이제 초보자들의 아주 비극적인 운명인데 하려다가 뭔가 차가 오면 이제 이렇게 막 갑자기 이상하게 막 돼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멘붕이 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려요 도망가요 도망가지 말고 자 그냥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비상전면등 켰으면 다른 차들은 주차하는지 다 알아 그러면 아 조금 기다려줘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라는게 한 1분에서 1분 정도 기다려줘 알겠죠 알겠죠 자 저기 벽 있죠 저 벽 네 저 옆에 처리 네 저 흰차 앞에다 한번 세어보세요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왼쪽을 붙이면서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려고 그러세요 지금 앞에를 보고 가잖아 네 앞에를 보고 많이 나가려고 그러잖아 왜 그런 거예요 그때 타이어가 벌써 한참 지났어 아 우리는 이쪽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쪽을 보고 해야지 이쪽은 아예 완전히 딴판이야 우리가 들어갈 쪽은 왼쪽이잖아 자 뒤로 가보세요 여기 들어갈 거잖아 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왔어요 그럼 여기서 저 요 자리잖아 그러면 저 기둥이 기준점이 되는 게 좋아요 음 이 반대편은 없잖아요 네 그럼 기둥이 어깨쯤 갔을 때 꺾으면서 핸들을 자 여기 공간이 넓잖아요 네 많이 꺾는 게 좋아요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공간이 좁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앞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공간이 넓으니까 한번 어깨쯤 가봐요 어깨쯤 가봐요 어깨쯤 가봐요 네 이 정도의 산들을 끝까지 꺾으세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쪽 거울 봐봐 어 어 앞에도 보고 옆에 거울도 보고 그럼 저 기둥이 좁아지지 않아요? 그럼 됐어 이제 이제 그만 가도 돼 이게 너무 좁아지게끔 가면 이제 나중에 그 옆쪽으로 가버린다고 아까보다 훨씬 적게 왔잖아 네 근데 본인은 아까 저기까지 갔단 말이야 그 우리 주차칸을 완전히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됐죠 이제 후진 넣고 꺾어서 여기서 이제 가까운 게 기둥이에요 네 자 기둥만 안 닿게끔 갈 거예요 네 가보세요 기둥에 가까운 쪽 안 닿죠 네 자 그럼 일단 들어가도 돼 자 반대편 차 없죠 네 그럼 일단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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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핸드 풀면서 가게 가면서 뭐 하게 아 일단 세우고 됐어 그리고 원위치 세우고 하는 게 좋아요 어 자 이제 이쪽이 넓죠 네 이쪽이 좁고 아니 이쪽이 좁 넓죠 네 네 그럼 앞으로 나갈 때가 저쪽으로 붙여보세요 그대로 어 일단 나갈 때는 그대로 앞으로 됐어 여기서 어 넓은 쪽이 어느 쪽에 이쪽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꺾어 됐어 그래서 뒤로 붙여 그러니까 가는 쪽으로 꺾으면 헷갈리는 게 아니야 뒤에 후진도 똑같아요 가는 쪽 그렇지 붙었고 붙었죠 제가 반대로 반 그렇지 그래서 이제 똑바로 나란히 되면 정면 똑바로 되면 셀 거예요 그 위에 꼴을 보면 그 간격이 잘 보일 거예요 더 됐어요 네 원위치 원위치 근데 지금 봐봐라 이 상태로 들어가면 어차피 지금 저 차는 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린 밖에 되면 되니까 이렇게 돼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이 기둥이 닳지 않을까 네 네 이 기둥이 안 닿게 좀 더 붙여보세요 한번 더 하면 돼 이쪽 아니 여기선 뒤로 갈 공간이 없어 이제 네 그래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지 네 이쪽 이쪽 그렇지 그럼 이제 그쪽이 붙고 됐어요 이제 반대로 반 아 이제 똑바로 되게 음 아니 아니 저 옆에를 보고 후방 카메라 말고 옆에 보고 됐어요 네 원위치 원위치 그럼 이제 이쪽 공간이 생기잖아 네 그럼 저 뒤에도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 뒤에까지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네 일단 주차 요거는 이제 또 해볼 건데 네 일단은 요 기본 공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너무 많이 나갔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 맞춰서 내가 얼만큼 나가서 될 건지 이제 공간이 좁은 데도 있어요 네 좁은 데는 아까처럼 그렇게 쭉 붙어 나가야 돼 그래서 기준점 그러니까 얘가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쪽이 기준점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붙이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간이 넓으면 아예 그냥 쭉 꺾어서 한 번에 들어오죠 네 됐죠? 네 좋았습니다